저는 조리팀의 한민용 실장과 저 강미애 그리고 문구멍님 이렇게 주방 봉사자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번에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대표로 요리했던 요리에 한해서 여러분께 좋은 지혜 있으면 좀 나눠드리고 저도 배우고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러셨거든요 가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참 수고롭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늘 넘어지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이러는데 늘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께서는 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깨끗하게 주님의 성전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을 어떻게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먹지 아니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내 몸에 유익한 것을 섭취하는 방법을 여러분께서는 조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먹고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식욕을 절제할 줄도 아시고 나에게 유익한 것 그런 식단을 식구들한테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께 제공할 필요성이 느끼셔야 되죠 이 시간 제가 아는 한에서 그런 요리 조금 시원한 거 좀 설명드리고 그동안 제가 요리 나갔던 거 있죠? 소스도 궁금하셨을 거고 김치료라든가 장류, 국 종류, 밥 종류 이렇게 나눠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늘 마음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항상 위를 바라보시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내 가족과 함께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욕심껏 이렇게 부리지 마시고 늘 마음을 비우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내 가족들과 그런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죠? 이웃하고 그런 사랑을 좀 나누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삶 안에 거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삶이 여러분께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늘 질문하는 저도 사실 요리를 수년간 하지만 늘 생각을 해요 건강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뭘 더 먹고 뭘 더 요리를 하고 첨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내 마음을 위로 향하면서 어떻게 내 몸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깨끗하게 하는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에게 거져주셨어요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칼라별로 색상별로 그렇죠? 그리고 종류별로 종류도 또 이런 거 저런 거 그렇죠? 요즘 뭐 나쁘게 또 유전자 조작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거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나가다 봤는데 저는 TV는 잘 안 보지만 지금 계란 파동이 나와서 난리가 났죠? 세상은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잘못 먹었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세포가 망가지고 그렇죠? 그런 대용으로 깨끗하게 먹는 거 저희는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내 이름이 열흘인데요 어때요? 육식이 전혀 안 나오죠? 생선, 멸치 한 마리도 안 쓰는 그런 요리인데요 깨끗하게 채소와 견과류 창세기 일장에도 보면요 통곡류와 채소와 식물을 후줄근한 채소지만 그런 것들이 흔한 들판에 세상에 천지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속에 우리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있다고 하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서적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좋은 내용 많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건강식이 무엇이란가라는 책 한 권쯤은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관심 가지시길 바라시고요 저번기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저번기에 어느 분이 계신데 어느 요양원 원장님이셨어요 여기 오셨는데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저보다도 더 나으신 분인 줄을 제가 익히 아는데 한 가지라도 더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하시고 요리 강연에도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 어제 이웃은 즐겁게 시간 즐겁게 보내셨나요? 그 시간까지 당신이 춤도 추시고 그럴 분이 아닌데 즐겁게 다시 배우는 입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래 볼 때 제가 배울 점이 많았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아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분 통해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건강식이란 여러분께서 지금 드셔봤지만 하얀 가루가 전혀 안 남았죠 이번에 하얀 쌀도 없었죠 흰 밥도 없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현미살을 도정하지 않은 현미살을 이용합니다 말하자면 이 안에는 쌀눈이 들었어요 쌀눈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쌀눈에 각종 단백질, 아미노산 각종 무기질 이런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쌀눈을 도정하고 하얀 쌀눈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영양분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빵 드셨죠 그 밀도 통밀로 껍질채 있는 것을 가공해서 빵을 제공해 드렸어요 국수도 마찬가지예요 메밀 국수도 여러분 드셨는데 이렇게 메밀 껍질까지 가능한 가공한 거 도정하지 않은 거 모든 통곡물 이런 데 보면 식물을 도정하지 않고 그 안에 껍질 속에 아니면 그 배하에 쌀 배하에도 그런 영양소가 다 살아남았어요 도정한 것들은 그런 거를 다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가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더 유익한가 조금을 먹더라도 영양식을 하셔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드신 이 현미살에는 현미 맵살과 찹쌀 처음에는 드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반반 아니면 그러다 좀 잘 드시다가 적응할 것 같다 그러면 6대 4 맵살을 좀 더 찹쌀을 좀 적게 어떤 분들은 7대 3, 8대 2도 이렇게 조율하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거든요 이렇게 불려 놓으셨다가 요즘은 밥하는 쿠커라든가 잘 나와 있잖아요 가전제품들이 그런 거 이용하셔서 어느 날은 이렇게 빈 이런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빨간 콩 어느 날은 노란 기장밥 우리 눈으로도 즐기면서 식사를 하시면 더 좋겠죠 이런 기장밥도 하시고 수수밥도 하시고 검은 콩에 흑밋살 오늘 흑밋살로 난 아주 맛있는 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서 저희 식사 나온 것도 이렇게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샐러드와 과일과 이것도 조율해서 색상을 저희가 맞추느라고 좀 신경 쓰거든요 전부 다 검은색이라든가 요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샐러드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아주 깨끗하고 유기농 채소 그런 거 준비해 놓으셨다가 토마토 넣는다든가 파프리카 같은 거 사실 저런 파프리카도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겁니다 과일 이상으로 비타민이 많은 게 파프리카 저런 종류예요 그런 거 드시고 우리 저녁 시간으로는 간단하게 식사하셨죠 죽이라든가 아니면 빵 종류 옥수수라든가 그렇지만 간단하면서도요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영양식을 하시면서 저녁에 속을 비우실 수 있는 그런 양껏 드실 수 있을 정도만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7, 8시 넘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콩 한쪽, 땅콩 한쪽이라도 안 드셔야 우리 속을 비워야 위부터 비워야 방앗간이 어떻습니까 기계가 계속 돌아가다가 보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기계가 마모가 안 오죠 안 그렇고 계속 돌리다 보면 고장에 고장에 열이 받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순전하게 저녁 시간을 비우시고 대신 생수, 깨끗한 생수를 좀 드셔서 공복에 깨끗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네랄, 물속에 깨끗한 생수를 많이 드시면서 나의 적응할 수 있는 양을 물을 준비하셔서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 그렇게 물을 즐기시길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모든 불순물이든가 독성분들이 물로 인해서 소변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 영양식을 하시면 어때요? 위에서 식도에서 위 내려가서 소장으로 가셔서 영양 흡수는 이루어져요 소장에서 육모, 소장 벽에서 그 육모를 통해서 우리 피 속으로 영양분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유예요 우리 장 안에서 영양분이 이제 몸 속으로 들어가요 혈액으로 운반이 됩니다 산소하고 영양 성분들이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안으로 들어가는데 식사를 아무거나 하시고 인스턴트 드시고 우리 아이들 특히 음식 깨끗하게 잘 먹여야 됩니다 외부 안 좋은 요즘 환경 오염도 많이 됐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먹는 걸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쉽게 이러시다 보면 노출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몸을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세상적인 입맛으로 그냥 방종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생명 안에서 많은 것을 가득가득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순수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더 뭘 넣으면 맛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우리 저녁 식사 하셨던 거 댁에 돌아가셔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요즘 옥수수, 감자 요리 참 많이 나갔죠? 여름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계절 계절별 식단을 조금씩 바쁘게 이렇게 다르게 짜는데 요즘 계절은 그런 감자, 옥수수, 빵 종류 이렇게 많이 해요 과일 종류로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여름철에 나는 식자도 있죠? 제철에 나는 걸 많이 자주 드시라고 하죠 그렇죠? 과일도 수박 같은 거, 참외 요즘 토마토도 참 좋은 식재료예요 그렇죠? 이런 토마토로 파스타도 하고 주스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김채도 토마토도 써요 파프리카도 쓰고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해 놓으시고 저희 요리의 가장 기본 이거는 잊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하셔요 멸치 안 쓰고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요 채수입니다 육사를 안 하고 저희는 채수, 채수로 국물을 낸 거예요 요거를 항상 냉장고 한 켠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이거는 말린 표고버섯 있죠? 그거하고 무 이제 거기 레시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무하고 양파, 배추잎이라든가 냉장고에 야채 쓰시고 짜투리 같은 거 이런 속대 배추, 브로콜리 같은 거 이런 속대 버리지 마시고 아주 지저분한 데만 드려내서 버리시고 속은 다 사용하십니다 양파 껍질도 저는 다 사용하는데요 이게 또 혈액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성분이 있다 있잖아요 기타 등도 뭐 이렇게 케르세틴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참 많아요 채수에 이런 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표고버섯 요리하고 이게 꼬다리 남죠? 저는 이것도 다 써요 그리고 파, 대파도 쓰시고 팥불이 남으면 그것도 깨끗이 담가 놨다 씻으시면요 흙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제거하시고 말려 놓고 아니 말리지 않으면 냉장고에 한 켠에 놔두면 저절로 건조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 좀 넣으시고 이거 끓인 거예요 레시피 보시면 40분에서 50분을 끓여서 채에 받칩니다 그러나 딱 요즘 계절에는 상온에 놓으면 상합니다 이거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 한 켠에 타파통에 넣어놓으셨다가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뭐 볶음 요리할 때 기름도 많이 안 쓰시고 그냥 볶음 요리, 북, 찌개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름 같은 거 많이 볶아서 요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한식에는 볶음 요리가 참 많은데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걸로 볶으려고 애를 쓰죠 채소 같은 거 그냥 먹고 이 야채수를 항상 준비해 놓으시면 죽도 그렇고 여러분 야채죽 그동안에 뭐 옥수수, 스프 이런 거 많이 나갔잖아요 야채죽에 요거 들어간 거예요 다 요 국물로 잡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략 요 야채수 내는 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김치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김치 드시기에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깊은 맛은 안 나죠 그냥 깔끔하고 단순한 맛으로 여기서는 김치를 제공하거든요 그게 요 야채수에다가 찹쌀풀이나 우리 밥 현미밥 먹고 남은 거 있죠 그걸 갈아요 아니면 요거를 저희는 찹쌀 가루를 내서 냉동실에 놓고 보관했다가 이물에 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다가 천일염 소금으로 간은 하고요 양파하고 배 있죠 우리 어머니들 댁에서 김치 담글 때 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양파하고 배 종류 깎아갖고 갈아서 그걸로 국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도 갈아주시고요 하시는 게 비슷할 거예요 지방마다 남도 지방, 중부 지방, 경기, 서울하고 김치 담는 법은 조금씩 다른데 기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하고 양파하고 무하고 이렇게 갈아서 항상 그 국물에다가 야채수에다가 천일염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운 음식이 없었죠 저희는 고춧가루 자극적인 거, 짠 거 이런 걸 가능하면 피하고요 우리 몸이 자극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높지 않는 수치로 고춧가루를 영양에서 가장 맵지 않는 걸 공수에다 씁니다 그 고춧가루로 항상 이 철에 지금부터 가을까지 1년 쓸 걸 저희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김치를 미리 찹쌀풀을 야채수에 쏘는 데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서 개놨다가 그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늘하고 향신료 마늘만 써요 마늘하고요 파 같은 거 씁니다 쪽파, 대파 그렇게 해서 버무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딱 그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상온에 하루 놔두면 김치가 어느 정도 약간 숙성이 돼요 쉬기 전에 빨리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김치 숙성시라 넣어놨다가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씩, 이십일씩, 한 달씩 이렇게 숙성한 김치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도착하시기 입수하기 하루 전에 다 담는 거예요 딱 그런 식사하시면서 겉절이도 한 번 하고 무김치도 하고 깍두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 하는 날 해놓으시면 그리고 또 배추김치라든가 요즘 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오이 같은 거 살짝 절어놨다가 바로 겉절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즐기시면 너무 이렇게 김치도 오래 절이면 삼투하베에서 어때요? 영양가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절여서 배추에 그냥 시체만 먹는 그런 꿀이 되는 거거든요 김치는 숙성해가지고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돼요 아무리 드셔도 우리 묵은지 놔두면 영양가는 제로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유산균이 가장 왕성한 게 20일에서 28, 9일이래요 김치는 너무 놔두고 우리 그 전에 먹던 식습관이 있으니까 묵은지를 가끔 드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쩌다 한 번 모르겠지만 자주 드시면 영양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놓으셨다가 하시고요 김치는 그래 하시고 국은 저희가 하루 걸러서 또 다른 거 다른 거 이렇게 메뉴를 바꿨어요 국도 그렇죠? 어느 날은 미역국 미역국도 맑은 미역국 하다가 어제 저녁에 미역국 드신 거 기억나세요? 미역국 네 그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들깨 미역국은 저번에 한 번 나갔고 어제 저녁 건 이 캐슈넛이에요 이 야채수에다가 미역을 빨아놨다가 썰어서 먹기 이렇게 썰으셔가지고 간장가루라고 있어요 요즘 건강식품점을 보면 그냥 소금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참고로 소금은 저희는 볶은 소금 나가요 그냥 일반 소금들은 많이 짜요 붉은 소금 이런 건 김치 절일 때가 살짝 쓰고요 이렇게 볶은 소금을 씁니다 그러면 많이 짜지도 않고 미네랄이 많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덜 짜요 이런 요리를 이런 소금으로 요리를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 캐슈넛을요 이 야채수에다가 미역을 넣고 간장가루로 어제는 양념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넣고 이 캐슈넛을 이 야채수에다가 좀 넣고 믹서를 해요 곱게 갈아서 국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이걸 넣어요 그리고 마늘 조금 넣은 거예요 미역국은 파 안 넣는 거 아시죠? 미역하고 파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깐 끓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 견과류에 우리가 육식을 아니해도 이 견과류에 그런 맛을 내주고 그런 영향을 주고 깊은 맛이 다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걸 한두 가지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그리고 제가 국 얘기 나왔는데 집에서 우리는 국을 건더기 많이 드신데 국물이 많은 거는 또 건강이 안 좋다고 또 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식구도 없으시고 이제 집 댁에 가시면 새 식구, 네 식구 많으면 이러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골란비 같은 거 하나 식구 거 준비해 놓으셔가다가 요런 야채수에다가 이런 아몬드도 좋고요 호두도 좋아요 가르세요 같이 섞어서 한 주먹씩 갈아도 돼요 요 물 해놨다가 그 물에 그냥 믹서에다 놓고 갈아요 갈아오면 그 국물을 전골란비에 잡으세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오늘 버섯 많이 드셨죠? 그럼 표고버섯도 좀 썰어 넣으시고 느타리 요즘 마트 가면 버섯 종류 굉장히 많더라고요 황금송이, 새송이, 느타리도 이렇게 상중하 크고 작고 아주 예쁘고 귀엽고 뭐 특이한 버섯 많아요 그죠? 버섯 쫄깃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국물을 내놓으셔가고 버섯을 이렇게 넣어서 끓여보세요 파 마늘만 넣고 조금 매콤하게 드실 수 싶으면 고춧가루 거기다 조금 넣으시잖아요 대신 이제 요 야채수 낼 때 다시마를 좀 많이 넣으세요 그럼 버섯 전골이 그렇게 시원하고 쫄깃거리고 그 육식의 맛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나요 거기다 두부 있죠? 여러분 두부 요리 많이 드셨죠? 이번에 저기 참고로 강원대는 콩이 많이 나잖아요 콩이 참 많나요 이 동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시면 콩을 많이 대접하려고 두부부터 해서 두부도 저희가 가마솥 손두부 하시는 그 이모님이 계셔서 부탁을 해서 공수에다 쓰는데요 그 두부가 참 맛있어요 부드러웠죠 굉장히 가마솥 때 직접 끓이시더라고요 부부가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전골에다 같이 하셔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드시면 맛나겠죠 굳이 뭐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채소도 그런 국물 하셔가지고 버섯만 넣지 말고 채소 청경채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 샤브샤브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담백하게 야채를 굳이 쌈만 즐기시지 말고 그렇게 숙체로 그렇게 바로바로 즐기셔도 맛있죠 어느 날도 이렇게 쌈으로 과일과 야채는 하루에 한 끼는 풍성하게 드시라는 거 그리고 견과류는요 대략 한 줌씩 여러분 지금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돼 지금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견과류는 아기 주먹으로 한 줌 정도 하루에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과하게 드셔도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버되면 어떡하지 우리 몸에 다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적당히 식사는 아침은 좀 넉넉하게 드시고 점심도 좀 넉넉하게 드시고 저녁은 소식하시라는 거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 생활이 하면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활력 있게 움직이시고 그러면 생활 리듬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주 생기 있습니다 운동하시고 아침 일찍 하루에 한 번은 지금 햇빛 공기 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덟 가지 그죠? 절제 운동하시는 시간을 꼭 잡으셔서 걷든지 내가 좀 이렇게 산을 가든지 이런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많이 이제 열량을 낼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게 어때요? 활성이 돼서 타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분은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각 기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사용이 되고 불순문들은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거리는 대장으로 나와야 되고 이게 신진대사가 원활해야지만 건강하신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이번에도 어느 분이 변비가 걸려가지고 아주 애 드셨는데 약 좀 사다 주세요 막 이랬는데 좀 노력해보시라고 물을 좀 자주 드시고 식이섬유 많이 과일 채소 좀 많이 드시면서 약으로 의지하시잖아요 한두 끝도 없어요 계속 그 악순환이거든요 절대 그래 하시지 말고 운동을 좀 병행하시라는 거 식구들과 이렇게 햇빛 보시면서 한 2, 30분씩 걷는 시간 대화도 하고 참 좋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리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장 여기는 저희가 고추장, 된장을 사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써요 고추장하고 된장 짤막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추장 같은 경우는요 안 매운 고춧가루 저희가 준비해서 쓴다 했죠 그걸로 합니다 그런데 뭘로 하느냐 단호박이나 단호박으로 하셔도 좋고요 현미밥 남은 걸로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야채수에다가 현미밥을 갈아요 아니면 이 야채수에다가 단호박을 삶아버려요 껍질을 까서 그럼 뭉그러지죠 밥이나 단호박은 그럼 이렇게 갈아요 빨리 뭉그러지지 않으시면 식혀놨다가 갈아서 거기다 고춧가루만 탄 거예요 천일염하고 천일염 굵은 수고 그래서 굵게 놨다가 그게 기본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 켠에 놓으시면 숙성이 되겠죠 요즘 날씨 같으면 냉장고 잘 보관하면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는 보관해서 어딘가요 아 매주가루하고 엿질금가루 이렇게 달달하게 제가 달달한 거 물엿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주가루 그래서 매주가루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타셔도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콩가루 있죠 어머니 콩을 이렇게 가을철 이렇게 콩 하얀 콩을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바로 저희는 막 곰팡이 띄워서 매주 띄우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거기엔 균이 있어요 곰팡이 근데 우리는 워낙에 그거를 주상 대대로 먹었던 그게 있으니까 습관이 돼서 가끔 그 맛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콩 가루를 내요 방학간에서 그런 거를 좀 섞어줍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추장은 그렇게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추장의 단맛을 내고 싶으면 저희는 이제 조청을 씁니다 물엿은 안 좋으니까 화학적인 게 들어가니까 조청 좀 최고 좋은 거 공수해서 씁니다 이거 넣고 마지막에 이제 보관한 거예요 아까 야채수에 단호박이나 현미밥이나 넣고 현미밥에 쌀가루를 빻아놨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푹 끓이십니다 그래서 단맛은 조청으로 조청도 싫으신 분들은 거기다 엿질금 가루 해놓으셨다가 체에 맞춰서 그 물에다가 같이 하셔도 좋아요 엿질금은 나쁜 당분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끓이시면 돼요 천일염으로 간해 놓는 거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고 그걸 좀씩 드셔서 이제 요리에 따라서 고추장을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여러분들이 가미하시면 돼요 네, 복권 가요 아니면 방학간에 가면 이렇게 요만큼씩 패킹해서 팔더라고요 직접 수공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쓰세요 마트에서 있는 거는 좀 뭐가 섞일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고추장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느 날은 쌈 드시는 고추장, 어느 날은 약고추장, 비빔밥에 쓰는 거 그러면 거기다가 새콤한 거는 레몬즙을 가미해요 초고추장으로 쓰시려면 그렇게 맛을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조금씩 양념을 한단 말이죠 아까 그 기본 고추장을 만들어 놓고 고추장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만들어 쓰시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이제 된장, 쌈장 드셨었죠?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 콩을 살짝 삶아요 너무 오래 삶으면 그 메주 냄새 나니까 고소할 정도면 한 10분에서 12분만 딱 삶습니다 그래서 식혀서 그거를 갈아요 적당껏 갈아서 씹히게 맛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그냥 설컹설컹 가르셔도 좋고 나는 곱게 먹고 싶다 이렇게 곱게 갈아서 거기다가 양념한 거예요 파마늘도 넣고 쌈장에 파마늘도 넣고 간장가루나 간은 천일염을 하셔도 좋고 간장가루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간은 그렇게 하세요 소금 이런 볶은 소금도 괜찮고 저는 이번에 거기다 참깨를 갈아놨어요 참깨하고 아몬드 아몬드나 호두 땅콩 다 돼요 그렇게 갈아서 넣으시면 그런 맛 아주 고소해요 고소하고 뭔가 우리 종전에 드셨던 쌈장 이런 거에 막 왠지 기분 나쁜 맛이 아니고 깔끔하면서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양식 같고 왠지 그죠? 그 맛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쌈장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소스 궁금하시죠? 소스가 각종 소스는 이제 저희가 두유 사용합니다 두유 요즘 시중에 가면 두유 많이 나와 있죠? 그 두유 약간 달콤한 맛 고소한 맛 이랬는데 그건 이제 기호에 따라서 구입해다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캐슈넛 캐슈넛 여러분 사시면 이게 이제 뭐 수입이 돼서 많이 들어오는데 인도 땅콩 막 이러잖아요 한번 샤워를 시키세요 소쿠리다 넣고 그런 다음에 살짝 구워서 쓰세요 방부제 같은 거보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통 과정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 놔서 냉동실에 이렇게 비닐봉지나 팩에 딱 넣어서 보관해서 꺼내 쓰시면 돼요 그거를 두유에다 가른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소스, 마요네즈 여러분과 레시피에 마요네즈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새콤한 맛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몬 그죠? 저희는 식초를 안 씁니다 화학식초는 우리의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줘요 입맛은 갑자기 이렇게 확 도는 맛은 주지만 굉장히 건강에는 안 좋아요 식초 맛이 그래서 레몬을 천연 식초 레몬을 쓴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다가 요즘 약간 더 깊은 맛이 났던 기억이 나세요? 그 마요네즈가 엊그제 거기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있죠? 식여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 갓에 우리가 갓김치 기억나시죠? 그 갓을 키우면서 나중에 갓의 열매, 씨앗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 홀그레인 같은 거 거기에 다른 게 가미가 됐는데 그거를 좀 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머스타드를 약간 섞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거까지는 안 하고 그거만, 홀그레인만 약간 넣어서 레몬 넣고 달달한 거는 뭘 넣냐 저희는 이제 꿀도 사용하죠 백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꿀을 많이 써요 저희가 배하고 이번에 백김치 두 번 나갔었죠? 그거 이제 배하고 꿀로 이제 이런 국물에다가 이제 치자물을 들여서 연한 색이 약간 주황색 나죠? 그렇게 해서 물을 잡아서 백김치 담았던 거고 그렇게 소스에 마요네즈에 달콤한 맛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꿀도 넣어도 되고요 꿀 향이 싫으신 분은 저는 이렇게 선인장 꿀, 어떤 분은 아가베 시럽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그죠?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그렇게 소스에는 그 취향대로 달지 않게 하려면 그런 거를 좀 안 넣으시고 아니면 대신 거기다가 달게 드시려면요 사과나 이런 거 갈아 넣으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난 더 천연스럽게 먹고 싶다 과일을 넣으셔서 감이하셔도 돼요 이런 시럽 같은 거 아니어도 그럼 그런 맛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맛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가지 요리 나갔던 거 그 소스 궁금해하시대요? 그것도 가지 요리도요 조금 전에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나갔던 그 마요네즈 지금 말씀드린 거 고소스를 이용해도 돼요 거기다 홀그레인 넣는다겠죠? 홀그레인 넣고 이런 달콤한 거 좀 넣어서 고소스를 뿌려 먹어도 또 색다른 가지 요리가 돼요 가지는 여러분 썰으셔서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대로 썰으셔서 그거를 오븐에다가 구워요 오븐에 한 야채니까 한 200도에서 220도 오븐마다 틀리니까 그 정도 온도 맞추시고 한 25분 정도 구우시면 그렇게 돼요 25분에서 30분 이제 오븐기마다 틀리니까 구웁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편하잖아요 그죠? 뭐 볶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구워서 그냥 팬에다 저 예쁜 접시에다 담아놓고 소스만 그렇게 가르시면 돼요 마요네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홀그레인 머스타드 와 놓고 시럽이나 꿀 같은 거 조금 넣고 소금 대신 조금씩 넣어야 되겠죠? 감이가 좀 되면 그죠? 그렇게 드실 때는 소금을 좀 넣으시라는 거 그 소스에 그래야 이렇게 드시면서 간이 또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시면 되고 그 노란 소스도 궁금하시죠? 가지 요리에 이렇게 넣었던 거 그거는 우리가 단호박 조금 이따 단호박 제가 좀 구워봤는데 단호박 요리하고 나면 속 있죠? 파낸 거 씨앗 있는 성분 그 속에 사실은 우리 늙은 호박 큰 거 이런 것도 좋고 저런 단호박도 씨앗 속에 흐물흐물한 수건같이 생긴 거죠? 그런 것도 저희 파놨다가 다 버리지는 않고요 그거 이렇게 흔들흔들 이런 물에다 해서요 그거를 사용해요 갈아버렸어요 그냥 믹서기에다가 그러니까 씨앗에 좋은 성분이 빠지겠죠 그거에 그 속 같은 거 그냥 갈아요 이 물에 갈아서 그거를 물을 안 쳐서 거기다 끓인 거예요 그거를 노란색이 나왔죠?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좋아한다는 그 머스타드 같은 거 그거 약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소금 약간 그런 거 달콤한 거 약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새콤한 맛을 조금 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몬 식초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미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씨앗이 좋은 성분이 참 많다겠죠? 모든 씨앗 속에는 생명이 다 들어있대요 그죠? 그 다시 호박을 키울 수 있는 씨앗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과도 그렇고 그렇게 요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졸여준 거예요 물기가 많겠죠? 처음에 그냥 갈면 남비에 놓고 그걸 계속 졸입니다 졸이다가 두유를 좀 섞어준 거예요 두유가 어때요? 끓이면 걸쭉해지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그 마요네즈 만들고 드시다 남은 거 있죠? 그때 그걸로 끓여주셔도 돼요 두유 대용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콩이나 이런 견과류 종류가 들어가면 그렇게 걸쭉해져요 갈아서 여러분들이 한두 분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소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에 빵 아로니아 잼 이것도 나가고 샐러드 이렇게 야채 썰어서 그죠? 양배추 썰어서 거기다 이 마요네즈 소스 새콤달콤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 거 버무린 거예요 색깔 적채 같은 거는 그죠? 훌륭하게 눈으로도 즐기시면서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어머니들은 더 또 다른 거를 또 만들어 창출해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 똑같은 레시피 지금 드렸지만 또 집에 가서 하시다 보면 나만의 것이 나오거든요 그럼 더 예쁘고 또 몸에 유익한 그런 요리가 나오시고 좋은 팁 있으면 다음에 저 가르쳐 주세요 해보시고서 그리고 요즘 감자하고 옥수수 참 많이 나온 데 있어요 저희도 지금 옥수수가 이제 끝날 무렵이잖아요 누둑수수도 그래서 이제 다음 끼 다음 기도 이제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많이 해다가 많이 쪘어요 그리고 주방팀들 주방 봉사 오신 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천 개 막 이렇게 천이백 개씩 해서 공수해서 쪘어요 다 여러분들 식사 제공하고 시간 남은 그거 하고 저번 기부터 해서 냉동 이제 저희 냉동 창고가 있으니까 비닐에 탁탁탁 다섯 개씩 열 개씩 이렇게 해서 또 비닐 또 쌓아서 냉동해놨다가 그게 찐 거예요 이런 옥수수가 제일 맛있거든요 처음에 나온 거 강원도 찰옥수수 그 준비해놨다가 이번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감자가 참 많이 나와요 동네 감자도 여러 가지거든요 뭐 조리 여러분들 구워서 그냥 드시기도 하지만 그 볶음 요리도 나갔잖아요 감자 볶음 감자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요즘 그냥 하얗게 그냥 감았을 때 찌니까 어때요 파글파글 그 자체도 맛있죠 그렇게 찔 때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드셔도 더 맛있는데 또 우리 아가들은 어때요 학생들 잘 안 먹죠 그럼 아까 그 소스 있죠 어머니 마요네즈 머스타드 같은 거 그런 거에 찍어 먹기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쁜 그릇에 감자 이렇게 반토막 해서 파글파글 쪄서 예쁘게 담아보세요 담고 거기다 올리브오일 같은 거 아니면 올리브오 같은 거 슬라이스에서 하나씩 얹히고 그죠 아이들 잘 안 먹게 안 먹으니까 예쁘게 먹이기 위해서 그죠 데코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또 다른 그 접시에다 이렇게 창출하면 예쁜 요리 나와요 그럼 학생들 하나씩은 먹어줄 거예요 그죠 억지로 안 되니까 제가 감자를 어떻게 꾸면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먹어볼까 해서 좀 해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껍질을 벗기고 감자 껍질에는 영양분이 참 많아요 모든 과일과 채소도 껍질을 가능하면 드시도록 하세요 했거는 무거가지고 좀 껍질 질겨진다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제가 벗겨서 우리 아이들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반 잘랐어요 벗겨갖고 칼집을 많이 뒀어요 이따 한번 끝나고서 한번 시식도 해보세요 칼집을 이렇게 많이 둔 다음에 오븐에다 구웠어요 그럼 요게 지금 급해서 좀 빨리 꺼냈는데 익기는 익었어요 요게 익으면서 싹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올리브오일만 살짝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에는 소금을 별도로 안 해도 감자나 토마토에는 염분기가 있어요 짜게 안 드실 분들은 그냥 구우셔도 돼요 제가 오늘은 그냥 구워봤어요 소금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다가 나중에 그런 소스 같은 거 얹어도 좋고 일명 또 세상적인 음식인 여기다 버터를 올려서 드시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올려서 먹습니다 그럼 애기들 좋아해요 여기다 같이 데코 해볼까? 이러면서 드시면 그리고 요거 저녁 식사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고구마 나가는데 고구마 저번에도 한번 나갔죠? 오늘 저녁에도 또 고구마 드시는데 고구마는 나름대로 달콤해요 근데 이 감자는 조금씩 가미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지감자 여러분 그 감자 그냥 껍질째 이렇게 요즘 핵감자는 껍질도 드셔도 괜찮아요 참 많나요 영양분이 껍질 속에 참 많아요 저런 무 껍질도 그렇지만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핵 것들은 그냥 드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워가지고 구우는데 올리브오일하고 제가 오늘은 파프리카 가루 묻혔어요 올리브오일에다가 그리고 마늘 가루, 양파 가루, 파프리카 가루 이런 거 조금씩 가미하면 그때 그때 색상도 달라요 오늘은 파프리카 가루는 약간 붉은색 끼죠? 주황색 오늘은 파프리카 말고 이렇게 파슬리 가루 같은 걸 하면 또 녹색이 나고 그런 거 이렇게 응용하시면 칼라별로 이렇게 또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단호박 여러분도 저런 분이 단호박 드셔서 이렇게 구워서 견과를 올려준 거 드셔봤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단호박 같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드시도록 단호박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워서 그냥 드시기로도 일단 끝나고 나서 한번 이거 시연해 보시고요 감자가 참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이 안에는 무기질도 참 많아요 감자 요리 제철에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일 졸업식이 됐는데 감자를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찬물에 좀 담가 놨다가 전분기 빠지면 그거를 피자팬 이런 팬에다가 납작하게 깔으셔서 피자 도우를 즐기셔도 돼요 도우래는 그 위에 아기들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과일이면 과일, 견과류 아니면 버섯 종류 토핑하시고 그 위에다가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깨끗한 거 골라 드셔야 되겠죠? 좋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놨다가 구우시면 너무 맛있어요 굳이 밀가루 싫어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피자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안 하시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식빵, 통밀빵 같은 거에다 식빵, 피자 하셔도 되고 그렇죠? 어머니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이번에도 우리 아기들이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렇게 연습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레몬을 말씀드렸는데 이 레몬은 참 가끔 저도 이렇게 그냥도 감기 걸리셔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감기약 먹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 자주 드시고 쉬셔야 돼요 첫째 그리고 저희는 약 대신 사실은 요거를요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즙을 내요 반 뚝 잘라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하셔가지고 미지근한 물 추울 때는 너무 찬물에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이 레몬즙을 타요 그렇게 해서 먹고 그냥 쉽니다 감기약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 드시지 마시고 레몬을 그렇게 사용해보세요 비타민이 참 많은 거예요 내가 빛 아 그거는 내가 먹기 좋게 하시면 돼요 적당한 거 진하게 먹으면 너무 또 그러겠죠? 적당히 미지근하고 그러면 아기들도 그렇고 약 먹이지 마시고 약이라는 거는 면역력을 잃게 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자주 다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식 하시면서 좋은 먹거리 어머니들이 공수하셔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항상 준비하시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식구들이 건강을 잃지 않아요 우리 요번에도 많이 말씀 들으셨지만 면역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예 미지근한 물에다 그냥 그래서 한 컵 이렇게 드시고 푹 쉬시는 게 낫다는 거 약 드시지 말고 가능하면 네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건강식 하는 분들은 약 감기약 이런 거 저는 특히 약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치아가 아파서 웬만하면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감기기 있고 우리는 레몬집에서 그렇게 한 잔 딱 먹고 자고 그래요 여기 봉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주방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 분들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고 약은 면역력을 잃게 해주잖아요 이곳을 지키려고 다른 걸 잃게 되니까 우리 아가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약 같은 거는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건강식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을 한두 개쯤 요즘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잘 모르시면 우리 주방에 가면 창문에 건강식 도매하시는 분들 리스트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아요 주방 앞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쌀 좋은 거 참고로 쌀은 열 달 내에 해서 바짝 말라서 추수하면 밥을 했을 때 좀 빨리 무르지 않고 맛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특히 현미물 부드러운 밥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8개월 돼서 농사를 추수를 하면 쌀이 부드럽대요 근데 대신 농사 양이 좀 줄대요 그러니까 약간 비싸도 그런 걸 저희는 공소에서 지금 바로 도정을 해서 여러분 오시기 며칠 전에 다 택배들이 와요 지금 이 식재료들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모든 식재료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오늘 저녁에 녹두죽 나갈 텐데요 녹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이렇게 녹두 섞어서 밥하고 이 녹두가요 저 아래지방에 가면 호남지방 이런데 참 막 파한 녹두 이런 발달이 돼 있는데 많이 나오고 이 녹두가 우리 몸에 불순물을 많이 잘 제거를 해준대요 고구마도 그렇지만 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한 끼는 녹두죽을 꼭 제공해 드릴 애를 써요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우리 문고목 집사님이 밥하고 죽을 참 잘해요 그래 오늘 요리 강습을 제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오늘은 내가 안 하네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다음 끼는 해주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은 녹두도 썼고 보릿살도 썼고 현미밥에 보릿살도 톡톡 씹히는 맛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현미밥에 요번에 우리 앞에 계신데 지금 저때 아가가 밥을 먹으면서 누룽지 국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거의 이거의 반은 마시는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식사를 늦게 하잖아요 여러분 끝나시고 지방팀 따로 하는데 아가가 옆에서 계속 현미 누룽지 국물을 계속 마시면서 아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아기들이 그 물 누룽지 국물을 마실 줄 모르거든요 되게 그래서 아 저 아기는 분명히 현미밥을 엄마가 먹여서 키운 아기다라는 게 딱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요 밥 먹다가 그랬더니 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우리 아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현미밥 요거를 먹여 이유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들 키우는 집이 주위에 있으면 따님이라든가 손주들 있으면요 이유식 할 때 미식가루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걸로 저도 그랬어요 주위에 조카나 이끄나로 이걸 해서 선물을 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이걸 요즘은 그냥 하면 생목이 오르잖아요 미식가루가 이거를 밥을 해요 해서 말립니다 요즘 건조기도 잘 발달이 됐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해주는 데도 있어요 시골의 방학관들이 그렇게 해서 미식가루를 하면 생목이 안 올라요 여름철 이렇게 미식가루 즐기실 때 이걸 밥을 해갖고 쪄서 가루를 낸다는 거죠 그때 이제 땅콩도 넣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건강식을 하셔도 여러분이 아우 번거로워서 저걸 다 언제 준비해놓고 먹나 막 이러시는데 조금만 응용하고 조금만 머리 쓰시면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미식가루 해놓고 냉동칸에 넣으시면 아침 식사 못하시고 출근하거나 하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런 때 그런 거 선식으로 사다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한 판 한 판 해놓으면 옆에 따님도 선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건강식 하시잖아요 좋은 현미살로 밥 일반 하얀 쌀 아니고 거기다 보리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깨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들기름 해서 여러분 나무를 할 때 조금씩 많이는 안 써요 느끼한 걸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캐슈 미역국도 있고 다 했는데 들깨 많이 제가 썼었어요 제가 가을에 오시면 들깨 많이 나올 때 강정도도 만들어 드릴게요 오시면 그걸 참 계속 하는데 여름철에 녹아요 해놓으면 빠가 그래서 이번엔 안 했는데 거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들깨농사를 좀 해봤어요 처음으로 또 한 500평인가 심어갖고 많이 해서 계속 지금 썼는데 이번 달에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거피 한 거예요 방앗간에 가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 가시면 주위에 방앗간 가면 이렇게 해서 한 백씩 팔아요 국산 거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국산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국에도 이거 넣고 나물무침에도 이거 넣고 참 좋은 거예요 DHA도 많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드셔도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식재료를 충분히 넉넉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맛을 저희가 순수하게 즐겨야 되는데 자꾸자꾸 가미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숙적인 입맛에 길들여주셔서 자꾸 이상한 음식만 먹으려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내 가정 안에 내 가족들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개혁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래서 오늘 드신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의식, 생각이 가장 먼저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오늘부터는 가셔서 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시지 말고 그걸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우리 집 양념부터 몇 가지만 처음부터 또 장황하게 다 구입해 주시고 안 하게 되니까 딱 몇 가지만 하면서 아 나는 한 가지씩 그렇게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하셔도 좋고 저희 주방팀에 하셔도 좋고 다 이렇게 미리 미리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 가시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뭐 이렇게 오셔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면 메모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인지를 하셔서 바꾸시는 거 그 의지가 첫째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반절이요 시작이 반이라고 내가 선택하는 삶 그렇죠? 어떤 길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우리는 건강하고 순수한 입맛을 찾으셔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깨끗하게 살겠다 순수하게 그게 우리 입맛을 다시 길들이는 시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애하셔서 여러분께 제 알량한 지혜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그것만 인지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저보다도 더 훌륭하시게 건강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외의 것은 요즘 뭐 건강식품점이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가사로 이렇게 뒤져보시고 요즘 유기농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싸지만 가족이 드실 수 있게 조금 조금 소포장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사다가 조금 조금 잘 못하시겠으면 너무 가미하는 거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냥 샐러드도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거 항상 야채 과일은 꼭 드시라는 거 하루에 그리고 저녁은 죽이든지 빵이든지 요즘은 빵이 내가 힘들으면 지금 빵 레시피도 드렸잖아요 제가 요번에 빵 구워서 좀 나갔는데 그게 다 통밀로 한 거예요 빵 제가 저번 달에 빵을 시연을 한번 해드렸는데 저번 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안 했는데요 그거 레시피 보시면 그거 맨 처음 보세요 그냥 그 두유나 두유로 하셔도 좋고 미지근한 물에 거기 돼 있죠 미지근한 물에 그냥 달콤한 꿀정부 그러니까 이 이스트가 먹이가 있어야 발효가 돼요 요즘은 계량 이스트라 바로 밀가루를 섞어도 바로 발효가 돼요 저희 그저께 빵 나가는 날 바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점심 식사 끝나고 저녁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식사 끝나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을 하시잖아요 그 레시피대로 그럼 부풀어요 부풀으면 빵틀에다 이렇게 성형을 해서 담아요 그럼 또 다시 부풀어요 2차 발효 될 때 오븐에다가 그 온도 맞추셔서 넣으면 빵이 됩니다 아니면 굳이 빵틀 없으면 그냥 동글동글해서 쟁반에 수된 쟁반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부풀면 그때 이제 오븐에다 집어넣으면 빵이 됩니다 그 온도 맞추셔가지고 한두 번 내 오븐기 조그만한 요즘 가정용 많잖아요 그런 거 준비해 놓으시면 거기다 맞춰서 하시면은 아기들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재밌게 그렇게 즐기시면 돼요 우리 이제 2부 요양 프로그램이 요번에 이제 내일부터 내일 저녁부터 2부 하거든요 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와플도 한번 구워볼 거고 빵 만들기도 하고 스콘이나 비스킷 같은 거 쿠키 같은 것도 이런 거 같이 시험도 하고 이렇게 좀 보내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번 기도 그랬고 그 저번 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지만 같이 해보는 시간도 이제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인지가 좀 더 잘 되겠죠 더 잘하시는 건 더 잘하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서 또 건강에는 이게 안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먹었었구나 아 이거는 개선할 점이다 상반되는 걸 메모를 하시면서 아 뭐에 좋다는데 내가 조금씩 고쳐봐야 되겠다 귀찮아하시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러면 가셔서 고민되시면 전화 주시면 언제든 저희는 해드릴게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시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요즘 뭐 서적 같은 것도 참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요즘 웰빙 뭐 건강식 하여튼 이제 요즘 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의식이 좀 많이 깨이기 시작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서적도 보시고 하다못해 요즘 뭐 그 여성지 같은 것만 봐도 거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도 뭐 도서관을 가거나 동네 어딜 가도 그런 책이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면 꼭 팁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인지만 하시고 자꾸 의식을 그런 쪽으로 아 건강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자꾸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건강 생활하시고 내 가정 안에 행복한 삶을 누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